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일 날 딱 중간에 같이 함께하고 있는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벌써 또 한 주간의 중심 기간까지 왔습니다. 오히려 이번 주는 좀 덜 힘드셨죠. 아마 남은 목요일 금요일도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소외가 된다라는 거죠. 이 시장에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 주시장의 또 어떻게 보면 잔혹한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좀 소외를 덜 받고 언제나 주시장에서 주인공이 되는 방법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면서 또 못다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항상 준비하고 여러분들 뵙고 있는 거 아시죠. 일단은 제가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오픈 채팅망 QR코드와 문자 샵 377이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 정말 정보는 범람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선택과 집중의 정보 함께하실 수 있으시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저는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예습 복습이 중요해요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습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는 만큼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를 예습할 수 있는 시간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이델리 맵입니다. 또 참 다양한 내용들 함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실적이 답이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라는 부분 굉장히 단순할 수 있는데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말 실적이 좋아진다면 주식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고요. 실적이 나빠진다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단순화된 노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금은 복잡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총 5가지 기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하고 있고요. 또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종목을 체크하자라는 얘기인데 저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차트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부채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본을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 마이 케이스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영업이익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이익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패 기준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졸림 여부에 대한 논평까지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중요한 걸 보셔라. Very important를 확인하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그중에 영업이익을 체크하셔라. 그런데 가끔 제가 영업이익을 얘기하시게 되면 저는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영업이익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에이 그것도 몰라요. 이러지 마시고 어떤 특수 분야에 가서 만약에 건설현장 가서 종합용어 쓰게 되면 아무도 모르실걸요. 똑같은 거예요. 골프 못 치시는 분이 골프 얘기하면 모르는 거고 야구 못하는 분이 야구 얘기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은 일이 하루 한 번 있었죠. 저도 어제 밤에는 못 봤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고 일찍 자는 바람에 그런데 축구가 또 3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우리 주 시장도 그렇게 좀 화끈하게 이겼으면 좋겠네요. 영업이익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매출액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있고요. 영업이익에서 단기순이익이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플로우 흐름 연결 재무제표에서 연결 손익계산서죠. 그러니까 포괄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값입니다. 포괄 손익계산서에서 포괄적으로 손, 플러스와 손해와 이익을 보여주는 것을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플로우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재무상태표까지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늘 또 그거가 다 끝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떡볶이 장사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요즘 K푸드가 또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죠. 떡볶이 장사를 해요. 떡볶이 장사를 열심히 팔아요. 그런데 이번에 뭐 원래는 강남에서만 장사를 하다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국에 이제 그 어떤 상권이 이쪽으로 다 몰려듭니다. 이제 뭐 부동산도 뭐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여기에 이제 핵심 포인트는 얼만큼 이게 가용, 이용을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있느냐가 결국은 입지에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잖아요. 그 입지처럼 여기에 이제 매출액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상품을 쓸 수 있는 카파, 규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떡볶이를 이렇게 잘 팔았어요. 떡볶이를 막 팔고 있는데 떡볶이를 팔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광고룰비를 지출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건비도 지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출하게 되고 나니까 남는 돈이 영업이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떡볶이 장사를 하다가 뭐 이거 떡볶이와 관련된 광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에 이제 조금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 영업의 이익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갑자기 알고 보니까 그 드라마 같은 데 있죠. 뭐 내 아버지가 회장님이라고? 그래서 부동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법인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업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단기순이익은 사실 이제 떡볶이 장사 외의 거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물론 세금적인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영업의 이익까지는 우리가 보지 말자. 쉽게 얘기하면 본업의 착실 여부. 파생상품 금융 손실 같은 경우도 단기순이익이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신뢰로 전환사체를 찍고 나서 전환사체를 찍고 나서 전환사체를 올라가게 되어버리면 파생상품 금융 손실로 지옵어요. 그럼 단기순이익 적자가 납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 배제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만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본질의 사업을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영업이익이라는 물론 다 중요합니다. 결국은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와야지 제일 중요한 게 단기순이익이기도 한데 저는 계속 기업의 원칙에서는 본업의 지속성 여부라는 키워드를 쓰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종목을 체크하게 되고요. 그때 우리가 부채 비율이 낮은 걸 하는 게 좋습니다. 부채 비율이 100% 이하 종목 왜냐하면 우리가 영업이익을 통해서 장사를 잘해요. 장사를 잘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빚으로 투자했다는 게 빚라는 뜻이더라고요. 이 빚과 이 빚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르죠. 빚을 갖고 이게 부채 비율이 높으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자 비용이 나가요. 영업이익은 꾸준히 수익이 나는데 이자 비용이 증가되게 되면 회사 자체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특히 단기 부채 같은 경우는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오히려 흑자도산이 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상 본업은 잘 되면서 본업에 대한 부분들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부채 비율 100%입니다. 요즘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인 투자 분들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영학을 전공하셨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로직을 알고 있으면 쉽지만 내가 이 분야랑 전혀 다르게 연구를 하셨고 만약에 지금 제가 대단했죠. 어제 축구 같은 경우는 손흥민 씨도 골을 놓고 다 놓는데 그분들도 물론 알 수 있겠지만 근데 축구에 더 특화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쉬운 것부터 항상 기본부터는 알고 가시자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산 가치, BPS는 이게 이제 BPS에 대한 부분들 부채 비율 세 가지 저는 핵심 사항으로 보게 되는데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BPS는 우리가 PBR을 계산할 때도 많이 쓰이게 되는데 PBR이라는 것은 주당 이건 순자산입니다. 순자산을 주식수로 나눈 건데 이게 이제 PBR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쉐어, 주당 순자산이죠. 주당 순자산이라는 거는 한 주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천 주식수로 나눴기 때문에 320이라면 이것이 이제 주가와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죠. 최대한 그래서 얼굴값과 자본의 가치와 비슷하냐? 이게 뭐냐면 BPS입니다. 이거는 꼭 보셔라. 제가 요즘에 차트 강의를 많이 하니까 어느 순간 본질의 가치를 너무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되면 지속적인 우상량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우상량. 가끔 주식에서 지속적인 우상량이 되려면 영업이 있고 부채 비율과 BPS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부채 비율 100% 이하의 종목들을 주의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좋아지면요. 외국인 기관 수급에 유입이 가능하고요. 단 신용 비율이 높고 모멘텀이 없는 신용 비율이 높다는 건 뭐예요? 실적이 좋은데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 밑에서 하단에서 신용을 많이 산 거예요. 그러면 원래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빠지게 되는 경우의 수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직들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좀 체크해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좀 몇 면이 살펴보면서 어떠한 포지션으로 갔는지 볼게요. LG노텍이 제가 주식이 바닥에 있었을 때 거예요. LG노텍이 리포트가 되게 나쁘게 나왔어요. LG노텍, 애플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쁘게 나왔을 때 제가 그리고 애플 리포트 나쁘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중심을 잡을 수 있느냐 없냐 싸움이에요. 주식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중심을 못 잡는 사람은 꼭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주식 중에서 제일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매매를 아예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종목 하나 닫고 두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예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50% 현금, 50%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돈 많이 안 잃어요. 살다 팔았다, 살다 팔았다, 살다 팔았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고 살다 팔았다면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잘라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거 들어가요. 또 물려요. 또 잘라요. 그렇게 한 3번 자르잖아요. 3분의 1 토막 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는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종목이 믿음에 있으면 결국은 분할해서 매수를 하든 여러 가지 상승 포지션, 하락 포지션을 만들어내든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적인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두각을 받았죠, LG노텍. 그러면 LG노텍 같은 경우 이제 부채 비율을 볼게요. 부채 비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부채 비율이 과거에는 막 250%까지도 상승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150% 밑으로 떨어지면서 어떤 부분이 보여주는 거예요? 리스크가 관리되고 있다는 거죠. LG노텍이 물론 이런 어떤 카메라 기술이라든지 렌즈 기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메타버스와의 구현될 수 있는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청산 가치가 회사가 돈을 잘 벌다 보니까 BPS 자기 자본이 계속 올라가요. 리스크는 줄어들고 자기 자본은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영업이익이 3천억, 2천억, 4천억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상단이 예전에는 2천억 밑에서 계속 놀았던 종목이 지금은 2천억 상단 부분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적이 받쳐준다는 얘기예요. 분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관리되고 있으면서 실적이 증가되다 보니까 주가는 어떻게 돼요? 우상향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주식이에요. 그런데 LG노텍 한 이 정도, 한 분기 정도 주가 안 갔다고 에이, LG노텍 안 좋은 건가 보다. 그렇게 뺏기는 거예요, 종목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불꽃슛 하면서 27만 원 이 정도만 해도 훌륭했죠. 제가 18만 원대 이 정도 괜찮습니다 말씀드렸고 27만 원이면 50% 상승인데 비싸게 사도 20만 원이었다 하더라도 30% 상승인데요. 그런데 이때 리포트가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LG노텍 이 큰 종목이 가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가는 패턴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영업이익이 증가됐다는 것과 리스크 관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반복되는 것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다양한 정보들에 대한 이슈와 이유하기, 스토리들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하단에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시면 다양한 정보들 또 저희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5G 종목이죠. 비메모리 반도체, 그런데 5G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두각을 좀 많이 받았어요. 가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에 주식이 차트만 보면 되죠. 내용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주식은 차트만 잘 알면 되는데 그 순간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광하게 얘기할 땐 강하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공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투자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거 몰라도 돼. 시장은 그냥 흐름이야. 제가 그렇게 했던 분들 중에 오래 주식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크게 수익을 못 내요. 왜? 자신감이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살 때마다. 차트 깨지면 어떡하지? 차트 좀 깨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메모리. 메모리 뭐예요? 영어로 기억하다. 저장장치라는 얘기죠. 그럼 비메모리는 기억을 하지 않는, 아닐 비자잖아요. 기억하지 않는 장치. 연산장치라는 거예요. 연산, 제어, 예측. 연산, 제어, 예측. 이런 것들 있잖아요. 컴퓨터 시간에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이죠. 연산, 제어, 예측 등 어떤 생각을 하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필요하죠. 모든 컴퓨터에 당연히 필요할 수 있고 항해법칙이라든지 이러면서 점점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하는 그 부분이 증가가 되고 있죠. 비메모리는요. 조금은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 부분은 비싸요, 일단. 비싸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팔아도 많이 남아요. 대신에 이 기술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메모리 쪽에서는 앞서지만 비메모리 쪽은 일본 시장도 굉장히 압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뉴스를 보게 되면 물어온 거예요. 돈 많이 되는 비메모리 쪽에 대한 반도체 투자의 기술을 늘려야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죠. 그런 부분들이 이 관점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 두각을 받았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로.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회사는 오케이. 5G 관련주,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요즘에 메타버스, 가상화폐, IoT. 모든 전문 용어들이 나오는 그런 관련된 섹터에서 주가가 5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가게 된 원동력을 보자고요. 첫 번째, 리스크가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했죠. 부채 비율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이 보이죠. 15%예요,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버는 돈들 중에 나가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빚이 무서운 게 뭐냐면 결국은 빚이, 원금이 무서운 게 아니죠. 원금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 이자율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금리에 대한 리스크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BPS, 북프라이스 체어. 그런데 주당순 자산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빚은 적은데 돈은 계속 축적한다는 얘기예요. 자본이 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본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BPS가. BPS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도 올라가는데 BPS도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BPS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회사에 대한 가치가, 기대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영업이익이 한동안 횡보했습니다. 상담부가 분기 실적이 횡보하다가 21년도 1분기 때 빵 뜹니다. 빵 뜨고 2분기 때 빵 뜨죠. 그러면서 실적이 압도하다 보니까 실적 장세에서 주가는 미리 선반영된 부분도 사실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오히려 주가가 지금 실적은 빠졌는데 주가가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질 걸 알면서 실적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 주식은? 실적이 결국은 답이다. 그런데 그 실적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안 좋을 때부터 가는 거예요. 원래 주식은.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지금 이 종목 실적 안 좋은데 왜 안 좋았었잖아요. 과거에 유지되다가 안 좋았는데 안 좋은 거와 함께 가는 거예요. 왜? 실적이 좋아지면 그때는 벌써 고점이에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 종목이 오늘 4분기 실적이 3분기 안 좋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대급을 실적 선으로 하는 데가 나올 거에요. 그걸 아는 게 뭐예요? 분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은요. 분석하고 예측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또 현명한 투자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적자일 때 혹은 실적이 안 좋을 때 사서 그 다음에 그 안 좋은 게 빠르게 터널 안 되면서 타다다다다닥 올라갈 때 주식이 흐름의 메커니즘을 만듭니다.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부채비율을 보시게 되면 60% 이하로 찍힙니다. 부채비율 60% 이하로 찍히고요. 주가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한 20만 원 언저리까지 주가가 움직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이제 BPS도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삼성 SDI가 이때가 불날 때거든요. 이때 영업이 역시 15년. 보세요. 주가는 빠져나가잖아요. 영업이 되게 안 좋고 안 좋고 나서 터널 아운드 되면서 오히려 좋아지면서 쫙 올라오죠. 지금 삼성 SDI도요. 안 좋다가 안 좋을 때 미리 선반영돼요. 미래의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거 보시면 부채비율이 아직 100% 이하죠. 리스크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출될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2차전지라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BPS가 계속 보시면 조금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건 뭐예요? 회사가 축적되는 축적 자금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BPS가 계속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축적되는 자금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돈이 계속 쌓이고 있구나. 자 리스크는 관리되면서 돈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만 터널 아온다면 되죠. 영업이익이 어때요? 지금 이제는 계속 흑자를 유지하면서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주가가 82만 8천 원까지 간 거예요. 잘 안 빠지는 이유가 실적이 아직도 유지가 되다 보니까 70만 원에서 60만 원에서 80만 원 때 왔다 갔다 거리겠죠. 아무리 약해도.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잘 보시면 이제 이때인 것 같아요. 삼성 SDI 배터리 2차전지 화재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화재 사건 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유지시키면서 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최악일 때가 최고의 기회수 있다. 최악일 때. 남들이 다 삼성 SDI 기술 삼성이고 뭐고 기술 별로네 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악과 최고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참 다양하고 변동성 있죠. 자 카카오라는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카카오를 말씀하실 때 부채 비율을 딱 보니까 부채가 또 떨어지죠. 100%도 안 된 상황에서 부채가 떨어져요. 부채가 떨어지는 CV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BPS를 보니까 어느 순간 쌓이는 돈이 조금 쌓이는 돈을 쓰기 시작하다가 다시 쌓이고 있어요. 돈이 카카오라는 것이 결국은 메타버스 관련 중이다. 소셜커머스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있죠.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플랫폼은 대장주죠. 네이버 카카오가 플랫폼은 대장주고. 근데 여기서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업이익이 500억에서 1500억까지 올라갔어요. 이 플랫폼에서. 그럼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안 좋을 때에서 다시 좋아지는데 계속 좀 각도가 빠르죠? 각도가 빨라지면서 주가는 어떻게 돼요? 2만 5천 원짜리가 17만 3천 원까지 가는 거죠. 아,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채 비율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다. 내가 보존의 법칙에서 보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축적이다. 돈을 쌓는 거고 이것이 지금 당장 버는 성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3대 요소만 대충 보더라도 회사에 대해서 카카오를 지금 나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빠졌다 하더라도 누가 크게 나쁘게 얘기 못하잖아요. 왜?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리스크 관리가 되고 있고 돈이 축적되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 3대 지표를 잘 공부하셔야 돼요. 이 3대 지표 안에서 우리가 주식에 대한 전체적인 의논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딱 열어보시면 돼요. 부채 비율 딱 보고 BPS 주당순자산 보고 영업이익 보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분들도 이런 종목들 잘 모아놓으셨다가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사서 다시 또 터널하운드 때 매도하고 이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은 넘실넘실 흘러가는 또한 파도에서 잘 타고 넘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종목적인 포인트들 체크해드리고 있고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BM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2차전지 관련주로서 좀 투각을 받았고 또 양극제 관련된 건데 제가 2차전지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mRNA에게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분명 이쪽도 분명히 많이 뜰 겁니다. mRNA 이거 강의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오늘 다 못다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문자 QR코드 그리고 문자 3377이 황중에 입력하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들 받아볼 수 있고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도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BM이라는 종목인데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에요. 제가 포인트 잡는 건 뭐냐면 부채 비율이 100% 넘어갔어요. 그럼 사실은 조금 빨간불은 키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에코프로BM은 좋지만 이 빨간불을 켰다가 물어봅니다. 빨간불을 켰다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한테 에코프로BM 이거 왜 적자가 늘어났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답변을 얻으셔야 돼요. 회사가 안 돼서가 있고요. 회사가 확장하려고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안 돼서 확장하려고. 확장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 부채 비율은 인정.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쓰려고 지금 부채를 쓴 거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회사가 안 좋아서라고 하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빚을 썼다라는 것은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때는 저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단순히 100%가 살짝 넘는다 했을 때는 꼭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막 찾아보셔야 되겠죠. 이게 회사가 안 좋아져서 영업이익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빚을 맞춰서 하겠다. 아니면 어떠한 부분 베트남 법인이라든지 어디 법인이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적자를 만들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부채 비율 100%를 위험시준으로 보셔야 되고 리스크에 따른 확장에 대한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인 이슈로 보셔도 되겠죠. 이때 BPS를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부채가 쌓이고 있으니까 약간의 빨간불이었다가 다시 파란불로 바뀌었죠.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보시면 갑자기 쌓이는 돈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돈이 척척척척척 붙는 거예요. 지금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게 차트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딱 보게 되면 대부분 척척도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BPS가 이게 지금 제가 분기 차트입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차트니까요. 그러면 이게 1분기, 2분기 차트에서 2분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영업이익이 어때요. 쫙 땡겨 올라오잖아요.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영업이익이 올라오니까 이 주가도 당연히 쫙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만큼 주가는 빠르게 올라오죠. 왜? 이게 각도론이라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지금 빠르게 올라온 만큼 주가가 거의 뭐 56만 원까지 5.6배, 6배 이 정도까지 주가 올라간 거죠. 아, 이게 이걸 딱 보니까 대충 이해 가시죠. 왜 거품이 왜 갔는지. 부채비율 100% 투자를 위해서 들어갔네. 오케이, 그럼 이거는 점수로 매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매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40점 30점 30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어요. 100점만 좀 해. 그러면 하면은 부채비율이 높긴 높은데 투자를 위해서 들어갔네. 그래도 부채비율 100% 넘는 건 변하지 않잖아. 오케이, 25점 20점 이렇게 내는 거예요. 돈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잘 들어가고 있네. 근데 조금 이제는 가파름 정도는 없었어. 한 25점 와, 영업이익은 굉장히 베스트해. 베스트하니까 근데 베스트한데 이제 좀 더 지켜볼까? 뭐 이런 것들 한 35점 5점씩 하게 되면 그럼 이게 얼마예요? 몇 점이에요? 15점 빼니까 한 85점 종목이네. 최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이게 85점짜리 종목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70점 이상에서의 종목들만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점수를 매겨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재무상태표를 보고 물론 위치와 그림과 차트에 대한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임의적인 점수를 매기면 자기만의 객관화가 됩니다. 전 주식은 가장 중요한 건 객관화라고 봐요. 객관화 어느 정도 수치에 대해서 만들어놓고 그것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결국은 수익에 대한 로직을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심택입니다. 심택은요. 정말 재밌는 구조를 가졌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CPU가 바뀌었어요. CPU라는 거는 머리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바뀌다 보니까 이 머리를 대신할 수 있는 램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램이라는 것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 쫙 펼쳐놓는 거예요. 책을 예전에는 이 머리가 딱 예전 용량은 책을 한 권만 펼칠 수 있었어요. 한 권만 펼친 것만 읽을 수 있는데 지금은 막 3, 4권 펼쳐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DDR5라는 거예요. 자, 근데 DDR5라는 부분의 포지션을 봤는데 회사가 정말 안 좋았죠. 부채비율을 보게 되면 400%가 넘었죠. 저게 0점이죠. 이렇게 되면 저는. 자, 부채비율 400%가 넘어가면 회사는 볼 수가 없는데 갑자기 부채비율을 반으로 줄입니다. 자, 200%로 줄이니까 100% 안쪽으로 내려오게 된 거잖아요. 다시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그랬죠. 30점, 30점, 40점. 자, 부채비율 100%로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면서 점수를 20%까지 줄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BPS를 보니까 자, 이렇게 보니까요. 쭉 빠지면서 돈이 투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올라갔다가 또 올라오면 실적도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 이제는 이것과 지금 이것과 상반되고 있잖아요. 회사에 돈이 들어왔고 그 회사에 축적되는 자금들이 자본으로 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점수가 25점은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을 보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자, 올해 1분기 그러니까 작년도, 재작년도 하면서 쭉쭉 실적이 좋아집니다. 2019년도에 변곡을 찍고 나서 쭉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실적적인 부분들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또 한 번 전골 뚫어버렸으니까 이거는 뭐 30점, 내가 40점을 주겠다. 그럼 이 종목도 85점짜리 종목이니까 괜찮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주가를 얼마나 싸게 잘 접근하냐. 회사조차의 가치는 굉장히 좋으니까 어떻게 내가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포지션을 잡고 접근하느냐가 이제 주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만약에 우리는 내가 4만 5천원 지금은 내가 비싸니까 예를 들면 구조를 잡는 거죠. 9천원에 한 1만 3천원 나는 한 3만 2천원대부터 살 수 있어. 내가 이런 구조 상향이 유지된다고 했을 경우에 4만원에 3만 5천원을 살 수 있어. 내가 4만원 밑으로 살 수 있어라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단, 전제조건은 뭐냐면 이 매수 타이밍을 잡기 전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 회사의 자체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포지션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안 보고는 분명히 주식에서는 불안감이 달라요. 불안감이. 불안함도 다르고 위기관리등치도 다르고 회사에 대한 펀더멘탈도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5G 시장이 좀 크잖아요. 볼 만한 만한 공부해 볼 만한 사항들. 이제 Y소리 라는 종목이에요. Y소리 라는 종목인데 이제 우리가 공부해 보자는 얘기에요. 보시면 부채 비율이 100%였죠. 100%였다가 언제부터 지금 포인트적으로 보기에는 2017년대부터 부채 비율을 계속 낮췄습니다. 낮춰가지고 지금 작년도, 20년도부터는 50%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요. 쭉 붙이면 부채 비율이 계속 나빠지지 않죠. 부채 비율이 지금 50단에 있는 종목이 자, BPS가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BPS가 꾸준히 올라온다는 거는 돈이 쌓인다라는 얘기에요. 돈이 쌓이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주가가 왜 빠졌는지 보자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지금 부채 비율은 만점이에요. 종목이 30점 자, 돈도 쌓이다가 좀 멈췄으니까 한 20점, 20점 이렇게 딱 됐는데 실적이 실적이 쫙 해서 이때 실적이 베스트였다가 꺾여 들어갔죠. 작년대 확 꺾였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확 꼈는데 전점을 깨진 않았어요. 그렇죠? 실적이 낮아요. 이게 왜? 5G 인프라 투자 수혜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실적이 여기서 3분기 때 살짝 톡 돌아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자가 지속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터너라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3분기 찍히고 4분기 구간인데 여기서는 차트가 주가는 이렇게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죠. 실적이 터너라운드 되니까. 그러면 30점에 20에 30에 3, 3, 40인데 이제 터너라운드 됐으니까 최소한 반의 가치는 올려놓는다면 70점이 됐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관심주를 볼 만하죠. 그러니까 제가 잘나가는 기업만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 됐다가 터너라운드 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분석해드리고 체크해드리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노직적인 부분들도 확인하고 흐름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체크해서 말씀을 좀 드려요. 주식 이렇게 보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시지 않나요? 맨날 차트만 보고 그렇죠? 아니 맨날 기업 분석에 대한 보고 그런데 기준 3개를 갖고 점수를 매겨서 종목을 확인하고 그 확인 속에서 어떤 타당성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해보시고 전략적인 부분을 쌓아보는 부분 이게 제가 볼 때는 주식 투자이고 애널리스틱 분석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왜 근데 로봇보다 주식이 더 아직은 사람이 난 줄 아세요? 이런 분석력들이 미래가치에 대한 반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떠한 기대감과 흐름은 사람이 느끼는 정도 확장의 정도가 좀 더 다를 수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로봇보다 사람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또 참여 가능하세요.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 가능하시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참 재밌는 종목이에요. 부채 비율은 정말 잘 유지했어요. 이 회사가 안 좋아 보였지만 부채 비율은 100% 이하로 계속해서 만점에 가까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안 빌리고는 했지만 장사가 안 되면서 그 곡관이 다 비웠어요. 곡관이 다. 곡관이 비면서 회사가 이제 주가는 곡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는도 갖고 계속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있는도 갖고 쓰면서 돈도 못 벌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이게 갑자기 꿈틀 되네요. 분기 실적이. 꿈틀. 꿈틀 꿈틀 되면서 실적이 쭉 조금씩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20점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실적이 맨날 돈 쓰는 거에 급급했는데 다시 쌓이기 시작하니까 어우 위메이드가 돈이 쌓인대.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확 강력한 슈팅이 나온 거죠. 자 계속 곡관이 비다가 비다가 영업이 갑자기 이게 이제 0의 구간이거든요. 작년까지는 0도 갔다가 0 밑에도 갔다가 0 위도 갔다가 밑에도 갔다가 이러다가 갑자기 위로 상단으로 올해는 다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단으로 다 올라오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다 위에 있다 보니까 무조건 흑자가 유지가 되고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영업이익은 안 나왔지만 기타 수익 같은 경우가 딱 반영되면서 회사가 그냥 뭐가 된 거예요. 불꽃슛이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변화 적자였던 회사가 흑자로서 유지가 되는 변화와 함께 규모와 카파의 경제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진 거죠. 규모의 경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굉장히 큰 거죠. 지금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제가 드려요. K게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K게임과 K엔터가 정말 무서울 거라고 봐요. 그런데 K게임의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생산과 소비를 만들었다고 생산과 소비를 일치시켰어요. K엔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K엔터라는 거는 시수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저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메타버스를 진짜 아무도 얘기 안 할 때는 아니지만 다들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맨날 메타버스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대가압으로 보시면 다 메타버스예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너무 커져요. 제가 지금도 볼 시간도 많이 없지만 목차라도 보는 게 책을 사서 보거든요. 저는 아직은 메타버스 시대에 살지만 그런 어떤 책을 보는데 이 메타버스의 K게임 엔터 이거는 아직도 ING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의 열풍을 뛰어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생산과 소비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예전에 게임은요 소비의 개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예약을 하지 돈도 못 벌면서 왜 게임하냐고 빨리 가서 돈 벌려고 예를 들면 좀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 뭐예요? 돈 못 버는데 아 왜 나 지금 돈 벌고 있어요. 게임 캐릭터만 늘어서 NFT 입혀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못 버는 게 아니에요. 돈 더 잘 벌 수 있어요. 제페토에서 옷을 파는데 천만 원 이상씩 버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자 엔터 엔터의 장점은 뭐냐면 팬덤인데 요즘에 대한민국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장점 중에 3대 장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눈물선을 기가 막히게 터뜨린대요. 그러니까 외국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퍼스트 거 빡 부셔지고 빡 하고 훅 하고 그런데 거기 감정선이 많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소 3번 이상의 감정선을 건드는 작품 메신들이 항상 있다. 제가 그냥 이건 약간 그럴 수 있다라는 정도로 들어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작비가 너무 적게 들어요. 대부분 한 5분을 10분을 밖에 안 들어요. 우리나라 제작비가 그런데 세 번째는 근데 훌륭해요. 액터들이 훌륭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팬덤과 굿즈들이 NFT화 시키면 시소성 때문에 이거 엄청 살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1월 2월까지 대관 못해요. 벌써 다 마감됐어요. 그 지금 공연장들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에 시소성을 입혀서 굿즈를 팔면 엔터주들의 매출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오히려 콘서트 비용보다 굿즈 비용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의 넘버원 NFT 작품을 갖고 있어. 이게 되는 거죠. 어쨌든간 이런 어떠한 팬덤적인 부분들 우리나라의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과 함께 게임주들과 엔터주들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지만 결국은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될 건데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것들은 무엇일 텐데 오늘 굉장히 간단했죠. 그죠? 자 첫 번째는 세 가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BPS 아니요. 부채 비율이죠. 부채 비율 BPS 안정성을 보고 영업이 이거 보자는 얘기였죠. 그죠? 시장 봅시다. 코스피 코스피는요. 3,300포인트가 2,90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살금살금살금 올라오죠. 올라오다가 또 꺾였죠. 코스피을 시총을 시총 상위 정보고 내고 계셔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전자 조금 글씨 그래도 예쁘게 쓰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카카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 상위 4개 종목이 어디 연결된 종목입니까? 메타버스예요. 다 메타버스에 모여있어요. 삼바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CDMO라고 해서 제약바이오 제조 제조업 기술에 대한 삼성전자 유통망과 그 다음에 삼성전자 어떤 브랜드 네이밍 메타버스로 모여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사실은 정말 위험했어요. 공매도와 함께 주가가 빠질 수 있었는데 삼성전자도 메타버스에 관련된 섹터다 보니까 그리고 또 5G, 6G 등 IT 기술의 핵심이다 보니까 CPU의 변화와 함께 SK에닉스가 DDR5 관련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다 몰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게 되면 저는 이제 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제가 그때 네이버, 카카오 여러 가지 할 때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걱정 안 했죠. 저는 이게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삼성전자는 항상 부동의 1일 거고 네이버가 SK에닉스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근데 어쨌든간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상위 5개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올라가는 건 삼성전자가 지금 버겁죠. 시장에 돈이 머니가 없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상과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상승을 논하지도 말고 하락을 채널형 하락을 생각하자. 채널형 하락 그려드렸잖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또 시장이 다 살아난대요. 조금만 떨어지면 또 시장이 다 확살난대요. 제가 그랬죠. 시장은 쉽게 못 떨어진다. 대신에 자금이 없으니까 채널형 하락으로 어떤 구간적인 흐름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기억하십니까? 채널형 하락 근데 이게 엄청난 대세하락까지는 나오진 않지만 어느 정도서 2800선이 될지 아니면 2600선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채널형 하락 속에서 구간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올라가면 또 시장이 살아납니다. 조금 떨어지면 시장이 올라갑니다. 아니 또 위험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 메타버스 세상이 됐어요. 저도 이제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메타버스를 계속해서 얘기 드리는데 2차전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는 갤럭시 S2를 1을 안 썼던 거죠. 시대를 필요하겠어야 했는데 지금 가능할 수 있는 여부입니다. 어쨌든 코스닥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좀 저 부분은 나중에 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간 주식이 CJ그룹 줄 안 같아. 오늘 보셨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 시장의 상위 종목 중에 리스트업 중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직 바닥에 있는 것 같은데요. 에이 스튜디오 드래곤 늦을 것 같잖아요. 그거 바닥에 차트해서 회사가 결국은 트렌드를 따라가잖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또 작품 만들고 있는데 그 종목이 다시 올라가요. 왜? NFT 수많은 작품들을 갖고 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거기다 다 NFT를 입히는 거예요. 다 그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 내 작품이 너무 재밌어요. 예를 들면 저도 뭐 재밌게 보는 드라마들이 있으면 그 드라마의 어떠한 시소한 가치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말 유통됩니까? 진짜로 유통되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 마이클 조던 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농구 선수가 그 카드가 있어요.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카드 그게 몇백만 원씩 거래돼요. 그 카드를 포장해서 근데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시소성에 대한 부분들 중에 보관 뭐라고 하죠? 이게 잘 보관되어 있느냐라는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가치가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포장도 못 뜯어요. 근데 이제 이 포장을 뜯을 필요가 없어요. NFT로 돼가지고 그냥 그 소유권만 있으면 되구나. 아니면 그 NFT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런 시장이 생긴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장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똑같은 주제를 메타버스를 한 이렇게까지 많이 말씀드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식을 보자는 게 그냥 세상을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는 그 얘기만 됐어요. 2차전지만 엄청나게 했어요. 지금 2차전지는 어느 쪽으로 넘어가냐면 잠시 여담으로 가면 은극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양극재는 하이니켓까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은극재 중에서 이제 가끔 문의가 오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제 원래는 흑연이거든요. 은극재가 만약에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흑연에다가 이제 전고체라고 해서 이거 없이 그냥 딱 전액 없이 할 수 있는 걸 만들지 않는데 그건 뭔 얘기. 그럼 여기다 뭘 입히냐면 실리콘을 입혀요. 실리콘이랑 같이 성능 기술이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시장의 핵심 기술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시장과 함께 만들어지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CJ그룹 주들이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제약바이오가 그리고 많이 밀려 있어요. 일전에 주의식의 주인공은 한 명이거든요. 이 주인공이 한 명이라는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의 주인공은 메타버스니까. 2차전지가 신호 못 쓰잖아요. 메타버스랑 이 시장이랑 근데 나중에 주인공이 한 7대 3m 6대 4까지 나눠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그러니까 바이오가 힘을 못 쓰죠. 자 그러면서 하나 더 추가로 강의하면서 오늘은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코스닥 코스피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섹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항상 조금 먼저 얘기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지금의 이렇게 활성화되고 제가 게임 얘기할 때는 이렇게까지 시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이야 진짜인가 보다 이제 받아들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발로 다 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가 뭐냐면 방산이에요. 방산주 잘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강의 드리겠지만 모든 섹터가 다 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그룹 갔죠. SK그룹 갔어요. 코롱그룹 갔어요. 그 다음에 효성그룹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죠? 그 다음에 LG그룹 갔어요. 안간그룹 어디 있습니까? 대기업 우리가 아는 그룹 중에 CJ그룹 움직이기 시작하죠. 제가 CJ그룹 안 갔다고 했는데 CJ그룹 움직이기 시작하죠. 한화가 안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직 안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게 5G, 6G가 최근에 이슈가 나오고 있죠. 만약에 지금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코스닥을 받칠 수 있는 새로운 주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6G 혹은 이 6G와 함께 붙을 수 있는 게 방산입니다. 이 방산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면 이 방산에서 확산되는 것이 우주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방산에서 확산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IoT의 기술도 같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한화로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한화그룹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렇게까지 지금 제가 정리를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 언제나 중심을 잡고 매매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이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 받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주 1일 저녁이죠. 항상 미리 봐야 돼요. 미리 어떤 준비를 예습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매주 1월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 무엇을 배우셨죠? 첫 번째 부채 비율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본다. 두 번째 BPS를 통해서 고가 안에 쌓이는 걸 본다. 마지막 세 번째 영업이익을 통해서 성장성을 본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